한국에서 온 세 자매가 미국을 여행 중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느 한 식당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식사가 딱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정작 이 세 자매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나올 때쯤 이 소녀들은 깜짝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들이 먹은 그 음식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놀라운 어린이 동전하고 있을 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손님 먼저 나간 저 손님들께서 손님들의 음식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는 바로 그분들이 남기신 거예요 라고 전했대요 그 쪽지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킴벌리 부부 이 킴벌리 부부는요 이 세 자매를 만난 적도 또 그들과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 또 그들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킴벌리 부부는요 모든 그리스오인들은 그리스오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식당 가운데 이 세 자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줄 수 있는 작은 성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절을 보면요 야거보는 그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오인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런 혈육을 말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상에서는 남녀 노소 상관없이 구약에서는 바로 여우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키벌리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했고 바로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오인하여서 거듭난 바로 신자된 그리스오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거보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야거보의 마열에 의하면 그리스오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을 가리킬까요? 그리스오인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존재예요? 종, 누구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오의 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바로 그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형제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은요 그리스오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며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거보는요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오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또 그리스오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된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주신 은혜의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훈련 맨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이거 끝나게 되면 한 연말에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절 시험 봐요 그랬더니요 다들 아 목사님 막 그러면서 너무나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하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요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 싫어한다는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야구부가 말을 하듯이요 시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어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우 단어는요 두 가지의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어떤 테스트 또는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은 바로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시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그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 그 아담을 비롯하여서 많은 믿음의 그런 조상들, 선조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시험하실까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인도해 주고 싶은데 과연 이 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는요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습성 그것에 익숙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의 그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이 몸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갈등 이 유혹에 대한 갈등과 그걸로 인한 영적인 그 싸움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요? 나는 시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영적 싸움 이것은 저는 좋은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한번 따지고 봅시다 시험 시험이라는 것이 신자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시험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갈등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관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시험이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신가요? 2절을 다시 보면 야구부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건강 또 어떤 경제적인 것 또 어떤 쾌락 또 환경적인 것 또 가족, 친구 등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시험들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면 어때요? 그것이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원망도 해보고요 소리도 질러보고 마치 미친 듯이 울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부는요 비록 당하는 시험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과 태도는 바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힘들더라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하하하하 나는 그래도 웃지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나요? 사실 시험을 당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시카고에서 생활이 저에게는 광야 같은 시험의 순간이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가라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군대를 향해서 모두 안 논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쪽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쁘다고 목사님 저는 시험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하는 사람이 보면요 제 마음까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쩜 저번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구부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 자체에 대한 기쁜 생각과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기에 당하는 시험을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부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로 시험은 인내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전번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구부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련이라는 것은요 마치 대장장이가요 금이나 은을 뜨거운 그 불 속에 넣고 녹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그 금 덩어리, 은 덩어리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은이나 금의 그 최고의 가치를 입증하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환란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인내에 있어서 시련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국에서는요 한국과 호주의 그런 AMH 그런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가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단순히 평가전이었지만요 이 5만 장이 넘는 그 입장권이요 매진되는 등 아주 사람들의 큰 관심이 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즘에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한국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차범근 선수 아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메인위에 있었던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웅정 씨는요 손흥민 선수가 8살이 되었을 때서부터 직접 그에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축구를 가르치고 나서 손 선수가 첫 지압을 뛰기 전까지 걸렸던 시간은 8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8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은 오직 기본기 훈련 그리고 매일 한 시간씩 빠지지 않는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송호희 집사님도 예전에 운동을 하셨지만 뭐 안 하고 계속 기본기 훈련한다 하고 그러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코치가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왜 나한테 이 얼차를 비슷한 이 힘든 훈련을 시킬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슈팅 연습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미없고 힘든 기본기 훈련과 볼을 다루는 훈련을 시키는 아버지가 그런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몸은 힘들죠 고단하죠 또 어때요? 자기 또래 그 선수들은 친구들은 멋진 슛도 나리고 시합도 하면서 인기도 얻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요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8년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견뎌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기본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지 왜 이렇게 하루에 하루도 빠짐없이 볼 다루는 훈련을 그토록 실수 없이 시켰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부터 손흥민 선수는요 아버지가 시킨 훈련을 어때요?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지루하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얻은 인내를 통해 그가 다다를 수 있는 최종적인 그 목표 지점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련이 와서요 시험이 와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두렵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있으면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시험들은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성경을 보면 요비요 자신이 당하는 아주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계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당장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다 견디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될 놀라운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요 과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더라도요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에 그 시험 후에요 받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키에이로 케고르는요 시험에 대해 포기하고 피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은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혹시 제의 유혹이 있을 때에 경제적인 그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럭비 공천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경고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의 기간을 거쳐서 합격이라는 하나님의 그 도장을 받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통과해서 그 믿음의 인내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성숙한 믿음을 얻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구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시험을 통해 온전한 인내를 얻게 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현을 당했을 때요 그냥 그저 자신의 그 실현 당하는 그 환경 속에 그냥 맡기기만 하고 아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냐 지금 초한 상황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또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의 그 삶,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노아예요 잘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고패로 그 나무만을 잘랐어요 그 배를 지우는 그 높은 산으로 그 나무를 옮기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날씨는 어땠어요? 그동안 홍수가 난 적도 없고 너무나도 밝고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거 미쳐서 저러는구나 라고 그를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하나님에게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인해서요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그 도키질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른 그 거대한 나물들을 그 어린 아들 몇 명이요? 세 명과 함께 그것을 날라야 되고 또 나른 나물 가지고 다듬고 또 거기다가 또 서투른 망치들을 하는데 이것을 뭐 하루 이틀 해요? 1년 해요?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팔도 아프죠 어깨도 아프죠 목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보내는 저 그 조롱과 그 비난의 눈총 아 그것을 볼 때마다 어때요? 감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너무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노아는요 그 묵묵히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해당했어요 결국 노아는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구보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노아와 같이 온전한 인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즉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세 가지의 그 성품을 우리는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연단되고 성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이 온전함, 성숙함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얻어지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딱 보면 어떤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삶인지 믿음의 행함인지 어떤 모습이 믿음이 없는 자의 행함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완전함입니다 이것은 4절에서 나눈 구비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의 의미인데요 바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9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의교회에 교육부 전도사로 초청을 받아 미국이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간 게 미국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에 많은 아버지와 대책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례비가 이렇게 되고 또 생활비는 이 정도 나오는데 아버지가 얼마 정도 저에게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 정도를 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요 이 계획과는 다르게 그 첫 달에서부터 한국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IMF 때문에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새벽서부터 낮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사역이 끝나 5시 반 정도에 끝나고 그러면 7시 반서부터는 청소일을 새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또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한 명, 두 명 태어나다 보니까요 더 많은 생활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저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었어요 비록 당시에 저희가 직분이 뭐였습니까? 전도사라는 그 직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이게 삶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백불이 없어요 너무 이게 백불이 없어서 급한데 또 자존심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세요 한국에서 난 이렇지 않은데 하면서 자존심 세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누나한테 전화를 걸게 됐어요 아 이 자존심이 문제냐 백불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런데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10만 원만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의 반응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야 너는 10만 원도 없냐 참고 참았던 그 소리를 듣니까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진짜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건 자존심밖에 없는 건데 그것까지 무너지는 그 서러운 가운데 누나한테 10만 원만 보내줘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활은 어렵죠 처자식에 대한 그 부담감은 많죠 저의 자존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저의 이 인생의 그 절박한 순간에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지셨어요 하나님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인 저를 미국에 이끌었으니까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세탁소 가서 프레스도 조금 했고 뭐 웨어러스 가서 했고 거기서 지게차도 운전하고 뭐 어떤 그 권사님 집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청소 이렇게 해주고 또 용돈도 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시대때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부족하지도 않고 좀 넘치면 좋은데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냥 한국에 있으면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 환경을 통해서 너를 훈련시키려고 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왜 부모님이 하나도 재정적으로 소포들을 해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시간에 자야 될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웨어러스에서 내가 짐을 나르고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길 원하셨구나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부터는요 갑자기 저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확 확 변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요 절대로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 이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구부는요 이 야구부가 말하는 완전한 함이라는 것은 바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통하여 얻게 된 불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얻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사도바울이요 빌리포스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것처럼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운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고난 속에서 있냐는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리스인들의 그 믿음이 그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요 동일한 성숙의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시험을 거친 믿음은요 성숙한 그 성품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시험을 거친 믿음은요 지혜를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와 하나 되도록 도와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스와 안에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곳에는요 실패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거나 혹은 더 좋은 인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요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며 살아가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상당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좀 더 깊고 확실한 그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주님의 종된 자들로서 당하는 모든 그 시험들을 견디며 기쁨으로 그 모든 시련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리기 위해 쓰러트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하는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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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